좋았다 4승 5표다 한번만 더 이기고 50점은 안되겠지 그래도 마지막이다 40점 후반 떴으면 좋겠다 그래도 47점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투표해서 조심스럽게 49점 한번 노려봅니다 자 우측아들은 상단에 최차 한 발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차 안하십니까 아 리장 재밌지 리장 왕에게는 한번도 안나오네 아 정수를 알 수가 없어 다들 배치고사야 공격 리장 뭐가 아까 일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정크레스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크레스 해서 안통하면 뭐 다른거 뭐 뭐야 왜 루시우가 둘이나 루시우 둘도 뭐 나쁘지 않지 아 여긴가 여긴 정크레스 별로인데 근데 우리 딜이 모자랄거 같은데 위에서 가자고 오케이 잘 못갈았다 잘못갈았다 잘 못갈았다 하냐? 하 치워? 왜 덫이 안걸려? 하하 하하 봐바 조합 봐바 힐러 하나 정크레안 애들 약한 애들 좀 있는데 고우 고우 하하 아타 걸어봤다 아까 깔아놨던거 메르시가 메르시가 없지 메이아트 아 죽맨 들어갔는데 메르시가 안죽었네 나 일단 궁찼다 조심스럽게 이거 노퓨초판인거 같은데 어떻게? 힐을 거의 못했는데 그 땅 궁간다 좋았다 메르시 죽임? 안돼 안돼 뽀시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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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먹었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 메이가 잘하네 저기 어 메이가 잘하네 어 메이가 잘하네 횟기 그렇지 아 뭐야 범클레스 위 저기쓰 아아아 우리 탱커가 없었던데 우리 리퍼가 둘이나 있죠 진짜 저기 탱커가 없는데? 마지막 왜 안올라가져 일단 머릿속 잡어 아 아아 아 못먹었어 우리 지지나 아 빨리 우리 궁 하나도 없는데? 노! 아이 빛 루시가 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줬어 빨리 포싱샷 아 중매! 다다다다다 그렇지 루시 잡았다 중매로 예? 여기 안에 사람이 있어도 안되네 사람이 모자라서 없나? 여기 안에 사람이 있어도 안되네 사람이 모자라서 없나? 뭐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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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다다다 끝나고 신고해, 끝나고 아 여기는 정클에서 해야되나, 뭘 해야되나? 쟤도 막판인가봐 가볍게 신고해주자 끝나고 신고해도 돼, 끝나고 지금 저의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거든요? 아, 아! 아, 흐트러졌다 아, 아파 뭐지, 바란나 아, 철 들어왔어 뒤에 뭐 있는데? 좋았다 이긴다 이긴다 어우, 벌써 문수로다 에리스 죽임 뭐야, 씨 뭔가 있네 팔아 어디냐 좋았다 죽임 죽임 야이쓰 덫에 죽임까지 하니까 풀피 다는거야? 난 곱게 죽지 않아 혼자 죽지 않는다고 알겠어? 흐흫 핫 근데 먹힌다 먹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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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폭탄 터뜨렸어 쌤쌤이야 쓰읍 쫌다 먹었다 이기겠다 좋았다 한번 몰려서 또 올구유 봐라 어디냐 타고 적나라 아이쌱 안 돼 파란 멀쩍 으음 어이씨 어이씨 하니 무슨 정크래터 시스어 이씨 아아 나 궁각인데 아아 털렸어 털렸어 다시 근데 우리가 많이 먹었어 애들 들어갈때 궁 한번 간다 아니 피가 피에 상.. 그냥 궁 써 다행이다 궁 안쓰졌다 흐흐흐 이 쉬운 녀석 만년 속에 사라진건지 오윽 시작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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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둘 잡은 꺼져 공조리 공조리 잘했어 내가 혼자 스스로 당했으니까 나쁘지 않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한 명 죽는거거든 여우쓰 여우 막판 간다 아니 5파 3선인가 거점이라 아 나 여기 제일 싫더라 여기 석가모니 저거 뭐야 똑같은 4승 5패라 이거 이겨야 그나마 5승 5패 반반 됩니다 조심스럽게 40점대 후반 중후반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폭탄 미리 작업 두개 해야되는데 오 헉! 뭐하시는거죠? 아 똑바로 정신 안 차려 반대잖아 쓰읍 어허허헣 떠오르지 버린다 안에 벌써 이렇게 있지? 아니 아 뭐야 아아 루시아 쫓아왔네 아허허헤 어허헉 내가 전의 일을 잘 졌잖아? 야 잘해야돼 이거 이겨야된다 3판 2선 뒤에 6판 굉장히 중요하다 팡스로우다 녀석아 까부지마 어? 빌려주지 이 녀석 예? 또 일어나? 아우 뭐야 대박 완전 딱 붙어서 본드처럼 대박 완전 잘 설치했네요 어음 어 다 죽은 척해 빠아아아아아 아 리퍼녀석 아 딸피라서 피 먹고 갈걸 막고 있는거 같은데? 파라 빌리는디? 파라 빌리는디? 아아 너무 안일하게 가지마 뒤따로 마련네 어? 벌써? 한판 갑시다 오퍼 correl 오퍼따 어 뻘 아 타라 아아 dni 아 브레이크 댄스 보셨어요 지금? 쩔었는데 아 just만 기다리 쓰면 모두 발사에 극딜하면 되는건데 빠르게 빠르게 발동 됐어? 안에 한 명 있어 안에 한 명 있어요 나도 비벼 죽매!! 바바밤악 비벼 비벼 얘들아 가고있지? 어.. 한명 안에 자리야 있어 자리야 백핸바워 버티버트 어어 버티버티버티버트 다음판 이겨야 된다 3판 2선 가야된다 저사랑 우승 1패래 좋겠다 근데 나랑 매칭됐지? 여기 디바로 갈까? 여기 디바로 가자 이제 저야 해서 나랑 매칭됐다고? 아 그런건가? 그럴듯한데? 왜? 얘 라이프 성망이야? 이렇게 좋았다 어그로 지렸다 꼬라박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야되는데 아냐아냐 그동안 우리 애들이 자리를 잡았을거야 저거라도 잡아야되는데 아 안좋은데 아 안좋은데 일단 어디랑 같이 가 어디 갔어? wal 롤라와바 애들 블라하크를? 어? 일단 빼 애들 다 죽은 듯 안에는 누구 있는데? 무수인데? 아! 큰일인데 염? 들어가자 얘들아 아 리퍼때매 이게 들어가기가 좀 그렇네 아 아 아 아깝다 아깝다 그렇지 우리 팔아 좋았다 밀었어 밀었어 뽀싱샷 조심하고 형 궁이야 좀만 버텨 얘들아 우리 셋 죽고 하나 잡았고 나갔다 왔어 뭐야 나갔다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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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뭐야 잠시야 왜 빨리 고고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정말 과학적인 매치고사군요 제발 점수는 우리 팀 하나도 없어 맞다 욕신고 아이디 뭐였지 일단 내 점수 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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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점수는 일단 네데로프에서 상자 하나 받구요 그럼 이리 제발 눈방 그런 동그랙 하나도 그다음 griev 아 탈산보다 더 낫잖아 내 45이야 여기 리iten entirely 하이... 45... 50이... 49 50이 중간이랬는데? 여섯번째! 160표! 이 분들이 당첨이 되셨네요 47, 48, 46... 아니었다